항상 먹는 집은 중간에 양념이 양념이 부추 통 양념을 부추 양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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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치미 담그는 양념이 해카 낙념이 양념이 물을 직접 담가도 되는거에요 무 이쁘다 아 세로로 멈췄잖아 무가 청달린 것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제 무척으로 이렇게 넣으면 톡 쏘는 맛이 있고 맛있어요 동치미 동치미는 옛날 전통식이 맛있지만 설탕 넣고 그런거보다 단거 너무 싫어하시면 뉴스가 같은거 넣지 말고 나중에 타먹을 때 물탈 때 설탕을 조금 타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최종적인 것은 자기 취향에 맞게 설탕이 무가 좀 이렇게 크다 아니 좀 작다 그냥 똥짜라 넣고 이렇게 테트리스 이틀 동안 절인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무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 물 꺼내가지고 이제 소금을 적당히 타서 이제 넣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내려가지 절으면 통치미를 이렇게 다 절어서 이제 꺼내 놓을거에요 이틀 동안 절였으니까 이렇게 숨이 죽었어요 깔뜩이 이렇게 숨이 죽은거야 작년에는 김치통에다 했는데 김치통에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김장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치통이 우리는 꽉 차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김치통 하나에 무 한 단이면 딱 맞아요 무가 이렇게 포옹 맛있게 절었죠? 노골노골하게 이게 꽤 많네 여기다가 버려 여기다가 버려 여기다가 버려 생각보다 2리터 한 병 또 2리터 한 병 간수 뺀 소금 종이컵 한 컵 종이컵 한 컵 간수 뺀 소금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무가 포옹 절어서 소금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되네요 물을 여기 다시 넣는거야? 응 이렇게 넣어야지 여기 청도 이렇게 맛있게 넣고 청도 이렇게 맛있게 넣고 소금을 이렇게 소금을 한 2리터짜리 2개 정도 5리터 고추 절어 고추 절어 고추 절어 요즘에 동치비 담글자라 시장가도 다 팔거든요 그것도 매 delic pace 마요네즈 그럼 생강 소금 한 공기야, 뭐 한 공기 못 되지. 한 공기. 한 개 반 정도. 한 개 반 정도. 다이어트. 15개 돼? 응. 고추도 이렇게. 저린 고추. 이렇게. 파를 이렇게 묶었어요. 갓도 이렇게 묶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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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이렇게 해서 한 2주 온도에 따라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와요 그러면 완전히 익었을 때 김치통 자리나면 김치통에 덜어서 넣고 먹으면 돼요 유수관은? 유수관은 안 넣고 배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수관 안 넣고 정제된 설탕 그런 거 한 숟가락으로 먹을 때마다 넣고 물을 조금 타서 2컵 분량을 2리터 두 개분을 약간 짭짤한 정도 너무 짜지 않게 그러면 딱 맞아요 베란다 아주 시원한 데다 이 동치미는 서서히 익을수록 맛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담궜으면 뒷베란다 활빵 열어놓고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놔야 되고 이런 병지 같은 데는 밖에다 내놔도 요새 날씨가 춥고 그래야 동치미가 서서히 익어야 맛있거든 그래서 이게 항아리가 큰 거 같으면 얼음병을 얼려가지고 좀 이렇게 채웠으면 좋겠는데 물을 이렇게 찬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차고 와 이렇게 총각김치를 한번 아주아주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찹쌀풀 2컵 찹쌀풀은 조금만 이렇게 써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멸치전 넣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넣는 거야? 섞어?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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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무김치에 사과가 하나 꼭 들어가면 맛있어 사과 한 개하고 배 큰 거 한 개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응 생강 굵은 거 세 쪽에다가 양파 한 개 반 갈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버무리는 거지 새우젓 주고 새우젓도 총각김치에는 새우젓보다 멸치로 더 많이 넣지 마늘을 넣어주세요 한 공기 정도 넣어주세요 매실의 캐슬을 반공기 이걸 쪽팡에 넣고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이제 양념을 언제나 김치 할 때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일 쉬운데 총각김치예요 요즘은 총각김치가 아주 그냥 요렇게 통으로 들고 먹기 맛있게 요렇게 나오니까 다 됐죠 이제 끝이지만 이제 매실에 끼쓰고 들어가고 과일도 두 개 들어가서 안 넣어도 되지만 약간 더 달짝지근한 맛이 나으면 좋겠다 이제 설탕을 두 숟가락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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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